연애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이병헌의 투자 비결은입니다. 배우 이병헌 씨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난해 240억 상당의 빌딩을 매입했는데 월 임대료가 무려 8,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. 다만 이병헌 씨 소속사 측은 개인적인 사안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. 이야 그 시내 영역이라는 임대 사업자 한 달 임대료가 8,500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임차 들어가 있는 거예요? 아니 근데 이병헌 씨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. 홍규 씨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그런 법인이 산 건데 개인적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. 이게 조금 제가 배가 아파서 그런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건물이냐 하면 일단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6층이에요. 그러니까 한 총 8개 층이죠. 그렇죠. 그리고 2021년 9월에 신축된 건물인데 이 임대 사업자 한 달에 8,500만 원이나 내는 임대 사업자는 국제학교입니다. 보증금 10억 내고 들어와서 다달이 8,500만 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하네요. 뭔가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나 봐요. 이병헌 씨는 영기뿐 아니라 부동산 재테크의 또 귀재라고 그래요. 이병헌 씨가 이번 일이 이제 이번 뭐랄까요. 이 호재라고 해야 되나요. 이번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부동산 투자까지 굉장히 잘하는구나 라는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. 2018년도에 영등포구 양평동에 한 건물을 179억 원의 대출로 260억 원의 매입을 한 적이 있는데요. 이 건물은 또 따박따박 월세가 밀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병원과 약국이 밀집된 메디컬 빌딩이었어요. 그래서 매년 임대 수익이 약 12억 원을 거둔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는데요. 하지만 3년 4개월만이 21년 7월도에 이 빌딩을 매각해서 106억 원의 시세 차이를 거뒀다고 합니다. 아니 1년에 임대 월세 받는 게 12억인 것도 놀라운데 만 4년도 안 돼서 팔았는데 100억 원 넘게 차이가 나고 정말 부럽습니다. 이병헌 씨는 나라를 몇 개 구했네. 전생에 전생에. 저희는 전생에 뭘 했을까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위가 크다 보니까 저는 막 감이 안 나요. 그러니까요.